미션! 국내 최대 규모의 악기 상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십니까? 282회 기타의 달인으로 출연한 이세문 달인. 변기 커버를 악기의 왕 기타로 변신시키고 철가방으로 기타를 만드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네, 안녕하세요. 김행선 달인. 네. 오랜만이네요. 심지어 생수통으로 섹소폰을 만들어 연주했던 김연성 달인. 달인을 위해 달인들이 뭉쳤습니다. 달인의 대단한 미션을 위해 상가에 내려오라는 음악인들이 모여 합동 공연을 펼쳤는데요. 동시에 그걸 친다는데 찾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몇 종류의 어떤 어떤 악기가 들어갔다는 걸 정확히 맞추시는 거예요? 10초만 듣고요? 그렇죠.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보기 전 기분인데요. 긴장되세요? 긴장되는데요.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음악. 악기의 달인들과 그의 친구들이 깜짝 연주한 노래 희망의 나라로의 두 소절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시작. 10초 안에 달인의 능력을 총동원해야 하는데요. 달인은 과연 몇 개의 악기가 사용됐는지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 아시겠어요? 오는 거 있고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고. 7가지, 8가지 들어간 것 같은데. 타악기 하나 숨어있는 게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8가지에서 8개. 엘토, 크라니렛, 드럼, 기타. 모르겠는데? 정답. 말씀해주세요. 일단 악기는 8가지 같고요. 드럼, 기타, 그 다음에 키보드. 캐스트라트 소리가 있었고. 소프라노, 섹스폰, 클라리넷, 플룻. 맨 마지막에 좀 헷갈렸는데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앤글. 정답! 여러분은 몇 개나 맞추셨어요? 자, 지금부터 정답 공개합니다. 캐스터넷츠, 기타, 드럼에서부터 소프라노 색소폰, 클라리넷, 플루트, 키보드, 트라이앵글까지 연주되고 있습니다. 남다른 청각으로 모두 맞춘 달인 축하드려요. 트라이앵글은 드럼 소리하고 섞여서 사실 긴가민가하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있어서 다행이네요. 미션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곡에 맞춰 좁은 공간에서 하루 10시간씩 작업을 하는데요. 노래를 듣고 어떤 음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거죠. 악보 없이요. 어떤 음을 들려주고 그 음이 무슨 음이다라는 걸 알아내는 걸 처음이라 그러는데 어떤 멜로디가 나오든 그런 음계 안에 있는 멜로디면 다 나오죠. 혹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세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주로 대중교통 많이 하는데요. 버스 타세요? 제아설도 타세요? 버스도 타고 제아설도 타고 그렇습니다. 지하철 방송에서 나오는 안내음 아시죠? 알림음. 똑같이 만들 수 있으세요 혹시? 맨날 들으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가서 들어보고 와야겠네. 해볼까요? 바로 이 소리!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알림음. 다리는 과연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요구를 가볍게 성공시킨 다린. 하지만 음악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린의 손을 거쳐 노래방 음악으로 탈바꿈한 노래들은 바로 이곳 녹음실에서 또 한 번의 작업을 거치는데요. 노래방 음악에 꼭 필요한 코러스. 무조건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좋아. 이렇게, 이 지금 처음에 그려지는 상황이 다가오는 가게. 이렇게, 빛이 들어서, 이렇게 전쟁이 되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 노래를 잘 따라가지 않게 되죠. 이렇게, 이런 노래가 정말 좋죠? 이번 노래 자랑 Zakia.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 노래가 아니지.